이제 수국사로 가봅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오늘 템플스테일을 하러 수국사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이제 플로깅을 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담배꽁트 같은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토리저스 3기 한국팀. 홍철. 은지. 고은. 주기. 자연. 윤솔입니다. 와!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에 있죠? 수국사예요. 맞아요. 수국사예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영상 주제가 바로 ESG 나들이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여행을 할 때 일회용품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회용품 없이 자연친화적인 여행도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직접 템플스테일을 하러 왔습니다. 와! 너무 기대돼요. 저도요. 저희가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숱당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템플스테일하러 돌아가 볼까요?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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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수국사에서 템플스테일을 담당하고 있는 고주지 소임의 관음이 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와요? 그 친환경 여행을 한번 신청해 보고 싶어요. 아, 친환경? ESG 여행. 배고파요. 배고프고 힘들어요. 머릿속에 남는 멘트들이 있던가요? 뭐, 낭비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 되돌아보라는 멘트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심코 낭비한 것이 있잖아, 저기. 평소에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요? 집에서 먹는데도 일회용품 몇 날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최대한 안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면서,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다시 되돌아보고 그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 아주 훌륭한 모습이죠. 저희가 밥 먹을 때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차라리 떨어붙으니까 잘 틀어주세요. 안녕! 저희 메뉴는 야채비빔밥과 미역국입니다. 식품의 원자재가 진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늘 아는 푸드마일을 고려하면은 ESG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이왕이면 현지에서 직접 도달하는 음식, 지역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오늘 지구 환경을 위해서 건강한 채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여객력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윤님 발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어릴 때 가봤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보면, 관광세 같은 것도 부과를 하면서, 관광세의 큰 부분에 환경보호하는 데만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 하나만 아니하는 스테레이는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맛있게 드셨나요? 우와! 다현이 오늘 좋아하시는 고기가 괜찮았나요? 다현이 오늘 좋아하는 고기가 괜찮았나요? 근데 채식도 비빔밥으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왔고요. 앤소이 텀블러에 제가 커피를 사왔는데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라테거든요? 이게 뭐죠? 보여주는 건가요? 이게 뭐죠? 저는 텀블러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운동하면서 거기에 헬스장에 그게 없거든요. 봉이컵을 안 써요. 다 텀블러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헬스장 다니셔야 돼요. 완전 ESG 헬스 아니에요? 여기 장기커너도 있을 건데요? 저희는 이 배터리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되게 작은데 충전도 빠르고 좋아요.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아니요. 요즘은 LG에너지 솔루션이 LG에너지 솔루션이 템플스테이로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합니다. 템플스테이로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합니다. 이제 방사에서 나왔다는 거 같아요. 절에서 만들어내면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환경적인 변화가 템플스테이 지구옷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저사처럼 나오면 나은지 슬로우 라이프로 지구옷 우리가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면 에너지 솔루션이 자원된 서비가 더 많아요. 이래 오고 쓴 거 생각해보세요. 치울도 얼마나 빨라요? 싹쓸어서 버려 먹고 드시죠. 본인들 밥 드신 거 본인들 씻으셨죠? 네. 네. 양념이 다 먹고 싶어요. 본인이 먹고 싶어서 덜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생긴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상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방향으로 환경을 지켜보았는데요. 본인들 요원은 어떠셨나요? 오늘 템플스테이를 보니까 ESG를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평소에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ESG 실천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ESG가 요원은 어렵지만 생각보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은 표현이랍니다. 그렇다면 다연 님은 어떠셨나요? 또 여기 템플스테이에서 채식을 하면서 채식의 중요성도 깨달아서 앞으로 채식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보고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저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오늘 저희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보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러한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ESS 또한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이러한 ESS 제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ESS 제품을 만드는 것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커트 3기 한국TV였습니다. 안녕